인큐베이터 유전자는 본능적으로 인간이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선택을 스스로 하게 할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유발 하라리가 지은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보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따라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고 자신에게 맞는 코디의 옷을 선택하고 업무 지시를 받고 자신에게 맞는 연애 상대를 추천받으며 자신의 몸 상태에 최적화된 건강 식단을 제공받습니다. 이처럼 인류가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고 있는 상황은 벌써 조금씩 시작되고 있고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급격히 가속화될 것입니다. 결국 인류의 근본적 주인인 유전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자신들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을 우리에게 지시했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유전자의 지식을 벗어날 수 있는 행동들은 없는 것일까요? 유전자의 보존과 유지를 근본적으로 끊기 위해 성관계를 할 때 피임을 하거나 스스로 생명의 유지를 단절시키는 자살을 하는 것 등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한 개인의 차원에서 본다면 유전자의 반항하여 어떤 주도적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확실히 자신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더불어 독신주의자가 되어 평생을 홀로 살다가 죽는 것도 유전자의 보존을 단절시킬 수 있는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피임법의 발견은 인류가 좀 더 효율적으로 생존하는 것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대로 된 피임을 하기 힘든 국가의 사람들은 과도한 출산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지만 적절히 필요에 따라 피임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사람들은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임법의 발견으로 인류 전체가 완전히 출산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피임과 독신주의자의 증가로 인하여 선진국의 출산율은 저하됐지만 전 지구적으로는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출산율이 저하된 국가는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다 국가의 사람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멀리 떨어져 살던 사람들과의 유전자 교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유전자 조합의 확보와 함께 생존의 경쟁력이 커지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일부 선진국들의 출생률 저하가 인류 전체의 유전자 보존과 유지에 있어 근간을 흔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유전적 형질의 다양성을 늘리면서 긍정적 효과까지 주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률은 저소득 국가보다 고소득 국가에서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고소득 국가의 사람들의 삶의 질이 더 쾌적합니다. 이는 한편으로 일부의 자살로 인한 유전자의 유지가 일부 단절되기는 하지만 다른 대다수에서는 더욱 안전하게 유전자가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에 이 또한 유전자가 본능적으로 그러한 쾌적한 삶의 질을 선택한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쾌적한 삶 속에서 자살을 택하는 것은 어차피 스스로의 진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연 도태되는 것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자살에 이르는 심리적 문제를 줄이거나 치유하기 위한 약의 성능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즉 유전자가 일부의 자연 도태보다 다수의 유전자 보존을 택하기는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부의 자연 도태마저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자신들을 위한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지만 어떤 단점이 발견되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들을 계속 인류에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유전자가 의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설명은 마치 SF 영화에서 외계인에게 인간이 조종되는 것이나 공포영화에서 영가시와 같은 특수 생물에게 인류가 조종되는 것과 같이 과장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유전자의 보존과 유지를 위한 본능적 결정과 선택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류가 모든 생각의 기능을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더 효율적으로 유전자의 보존과 유지가 이루어지도록 했을 때 인공지능은 과연 유전자의 의도에 완전하게 따를까라는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기체라는 것은 너무도 약한 무의미한 존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 인류라는 진화된 유기체와 그 속의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인공지능 스스로 단절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더 큰 효율성을 위해 비유기체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승자는 40억 년 전에 태동한 자기 복제를 하는 유기체가 아니라 비유기체인 기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거기까지 걱정할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먼 미래보다 일단 현재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게 급선무이기는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이 유전자라는 실제적 주인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까라는 근본적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유전자가 우리의 실제 주인일 수 있다는 진실을 외면한 채 현실에 충실하기만 하거나 주후의 가상현실 속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게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향후 인류는 다시금 종교적 집단의식에 열광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대한 암이 깊어지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무라면 아무랄수록 인류는 결국 오늘 지금 이 순간 속의 쾌락에 짐잠하게 되거나 아니면 극단적 금역주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양극단의 추구는 오늘의 삶에서 의미부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종교의 형태를 보일 것입니다. 그게 굳이 기존의 기독교나 불교, 이슬람교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지금의 삶의 의미를 정해주고 무한한 쾌락이나 아니면 극단적 자기단련에 빠질 수 있도록 어떤 집단적 의식의 형태로 도와주면 됩니다. 그렇기 이 세상은 아등바등 이성적 끈을 주고 논리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성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분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결국 큰 틀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작은 기계의 부품처럼 휩쓸려갈 것입니다. 이 책은 1976년에 출간되었고 이제 50년의 세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책을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인류의 존재 이유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되었을 때에는 더 많은 충격과 파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속에서도 이 책이 계속 생명력을 유지하고 읽혀지는 것은 아무리 인류가 진실을 거부하려고 해도 갈수록 이 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고 그의 의미가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인류가 어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지만 그 진실이라는 게 꼭 어떤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온전한 진실을 모를 때 상상 속에서 행복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순수의 상상이 줄어들고 다채로운 것 같지만 고도로 계산되어 주어지는 가상현실의 세계가 확장되고 강요될 때 인류는 과연 과거만큼의 어떤 순수한 희망과 행복을 꿈꿀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나아가 과연 그러한 희망적이고 행복한 상상 자체가 필요하기나 한 걸까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상당히 비루하고 패배주의적인 처방일 수도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순간순간의 가벼운 농담과 소소한 유머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웃음의 순간은 현실의 무거움을 잊게 만들기도 하지만 현실을 긍정하게 하고 다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진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